아 우리가 기초성경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남 이 책을 가지고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책의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니라 한 주에 한 과씩 진도를 맞춰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시간 성경공부 할 때 거의 이렇게 강의 수준으로 쭉 살펴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교회의 여러 소그룹별로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집에서 책 읽고 또 이 시간 테이프를 듣고 그리고 와서 서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운 부분들을 나누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쭉 강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다 가지고 계실 줄도 믿고요 책 없으시면 성교센터 1층의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잘 아는 것,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인데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예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려면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 또 십자가의 보금 그리고 예배와 보금과 예배가 정말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간단히 그래서 결국 교회의 기능 중에서도 학자들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예배를 제시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게 되어져야 나머지 신앙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모이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편한 자세라도 누워서 예배 드린 분도 있고 앉아서 꼭 드려야 잘 드린 건 아니지만 아무리 앉아서 드려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면 잘못된 거죠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 사실입니다 여기에 출발점도 예배 회복이 출발점인데 교회에서도 요즘 예배를 회복하자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예배 회복을 말하면서 많은 경우에 그냥 주일날 대면으로 모이는 것만 강조하는 수준에 멈추는 당연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은 모우 더 말하실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예배가 올바로 될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공예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인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 태도, 자세,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의 토대에서 그러한 올바른 자세로 주님을 찾아 나와야 그래야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본 부분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미 살펴보았고요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한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저는 그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죠 왜냐하면 이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성대하게 들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 삶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 보면 미스바 성애가 나오는데 그 미스바 성애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금식도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모든 우상승배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떠나는 게 하나는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양 한 마리 드리는 제사인데도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타락해 있는데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입술 부는 예배가 나오고 마당만 밟는 예배가 나오거든요 타락한 예배로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예배인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물론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하면 외부적인 정성 면에서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이 참다운 예배인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죠 문제는 우리가 이사회시대 또 바르세인들의 예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외부적인 정성이 뛰어나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서 삶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예배는 전적으로 타락한 입술 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결국은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편, 24편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핵심이다라는 걸 보아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한 식음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갈급함인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한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팽배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 때 오래됐는데 그때 주제가 예배해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것을 보이시면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더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걸 보고 우리의 어떤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올바로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예배해보기에 대해서 두 권으로 책을 썼잖아요 저는 참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권은 우리의 현실, 타락한 예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요 이 권은 참다운 예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면 주로 일곱 타임 하거든요 한 번 설교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일곱 타임 그런데 예배해복을 다루려고 보면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다운 예배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예배의 기준의 한 핵심은 영과 진료를 예배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 하면 할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아까도 말한 대로 영과 진리로 개혁 개정 성경에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이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정성을 쏟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이게 아닌 게 보여져야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는 말이 뭔지 또 이걸 보아야 올바로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 회복을 다루려고 할 때 일곱 타임은 한 타임에 설교 2시간씩은 절대 적지 않은데 참 어려운 게 아닌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한 타임 전체를 해도 일곱 타임 전체를 해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컨퍼런스 하면서 아닌 것만 다루면 그 모양이 이상하죠 그럼 이걸 안 다루고 그럼 참된 예배만 다루면 이게 별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인 의미가 안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제가 컨퍼런스 인도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예배를 다룰 때 그래서 그 책만 아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다룬 일권이고 일권은 참다운 예배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거기 있으니까 보시다 여기선 어차피 이제 핵심적인 개요만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하죠 다양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만 나열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첫째는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도 예배를 받기 위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다 예배 받으시려고 마치 만드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지금 그 성교센터 앞에 화단에 보면 작은 화단이 있는데 장미가 지금도 피어 있어요 보시면 제가 어제 찍은 사진도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그거에도 올렸어요 시들은 정도가 안 돼 이제 막 피어나게 돼요 지금 영화로 막 내려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왜 그게 되느냐 이게 남향이라서 되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부지가 넓잖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뭘 이렇게 심어도요 햇빛이 달드는 곳에 심는 거와 북쪽에 심는 거는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삼일치 하나님의 사이에 친밀한 교제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정말 헌신적인 온전한 사랑의 교제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셔서 익스텐드하게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님들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삼일치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이 우리의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신 거죠 그래 여기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어지려면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아까 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돼야 꼭 남양의 화초가 심어질 때 햇빛을 받을 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웅이 살게 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가장 주된 목적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그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로 비방하듯이 그냥 예배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예배받으시지만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교제가 돼야 아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풀어간 얘기인데 우리 선교원이 있잖아요 선교원이 처음에 선교원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 버스도 사고 기사도 고용해서 차 돌리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만큼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처음에 몇몇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 어린 반은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섬기겠다고 왜냐하면 학부모님 중에서도 다양한 전공들을 다 해서 뛰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진짜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만큼 진짜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침마다 모여서 학생들 뿐만 대개 엄마들이 자꾸 막 그러고 봐요 아빠들이 일하는 분들 대부분의 아빠들이 많이 일해서 모여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이해와 태도와 자세로 찬양하고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서니까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도 도전도 받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올바로 하나님에서 회복되니까 자녀가 바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애들이 거기 함께해요 진짜 어떨 때는 자폐가 심해가지고 활동도 어려운데 외부적으로 보면 거의 알지 못할 만큼 회복되고 지휘되고 이런 경우도 한두 건이 아니고요 예배가 그냥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친밀한 교대 가운데 그 승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핵심인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흠만 같아나요 이렇게 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예배니까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라고 저는 부르는데 신앙이 타락한 그러니까 신앙이 내 잘못된 이해인 거죠 그러면 율법주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렇게 3일 채처럼 이렇게 엉켜있는 건데 기복신앙이 뭐냐면 타락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 목적 벌겁게 살아있고 자기 목적으로 살며 심지어 하나님 마저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본질에 떠난 거죠 타락한 거죠 종교적인 의식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예배를 드려도 그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신앙의 기본적인 의무들 그래가지고 예를 뭐 성수지, 십일지 등등 얘기하면서 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줄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전혀 예배가 목적이 아닌 거죠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해 이거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기복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그 자체가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데 아까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그분하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이고 하나님 먼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면 이제 율법적으로 같이 가잖아요 뭐냐면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행 말을 할지 몰라도 헌금이건 예배건 그러니까 예배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의식이건 요거라도 해야 복 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리 이게 성대한들 하나 옆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커피 하나 사줘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주면 그거 안 넘어간다니까요 안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신학원 강의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 제가 들을 때는 강사 대접한다고 이기수 목사님과 같이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관심사가 당연히 목회자라서 저의 관심사도 되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당연히 그냥 부탁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식사 사주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 부탁하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안 넘어가 부담스러워 이거 없어도 된다니 그냥 얘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 하나라도 이게 수단되어지면 되게 부담스러워 이게 안 넘어가 누가 원했나요? 그게 이사회 시대예요 누가 원했느냐 내 마당만 밟는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 말은 나 부담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뭘 보여줘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미 떠났다고 성경이 돼 있고 자기 목적으로 수단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그건 이사회 30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왜 그 성대한 예배를 드렸느냐 자기 목적이 되더라고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요 자기 세상을 살되게 해달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 예배와 제사가 그것이 헌금이거든요 예배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게 수단으로 전락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누가 용어했냐 나 부담스럽다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이다 나에게 참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날이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과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없이 종교적인 의무하러 왔는데 종교적인 의무하는 배후에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목적은 수단이고 이거라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이런 것은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저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어서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를 타락한 걸 가지고 모이면 뭐하냐고요 모이면 모이면 뭐하냐고요 완전히 타락한 예배인데 주님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는데 나도 부담스럽던데 식사 한 끼라도 부담스럽던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전혀 식사 아니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타락하면 이게 너무나 팽배 그 다음에 또 이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때 나오지만 바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바로 지난번에 여기까지 안 살펴봤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예배는 그 자체가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동이 있어요 혼동이 있는데 제가 잘 정리할게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worship him worship God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죠 뭐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그 의식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것도 이제 타락의 결과예요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일 대배 뭐 저녁 예배 뭐 찬양 예배 등등 이렇게 예배 의식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의식으로 전락하면 뭐가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그 의식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한 형태가 그건데요 율법주의는 의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소홀히 안 되게 잘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문제는 율법주의는 의식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의식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안민의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건 뭔지 아세요? 정성에다가 의식입니다 뭔 오른쪽에 놔야 되고 뭔 왼쪽에 놔야 되고 등등 여기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올릴 수 없는 게 있고 어떻게 절을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죠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그 정성에는 종교적인 정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이걸 이대로 우리의 신앙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초점이 그러면 초점이 의식을 정성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예배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신령과 진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배들이 왔다면서 쓰레파 찍찍 끌고 와가지고 꺼미라 찍찍 씹으면서 뭐 이러고 있다가 가는 게 옳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식을 잘한다고 그게 참다운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지금 껍데기만 남아 있거든요 껍데기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요즘은 그것마저도 사라져가죠 말락시대로 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저는 이 의식만 남는 게 이거를 이렇게 좋은 예가요 좋은 예가 결혼 예배 결혼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주례자 대개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도 하고 근데 뭐 예시장에 특별히 뭐 저도 예시장에 설교 그러니까 예배 많이 지금도 지금 우리 성도 중에 한 명 오늘 결혼했죠 성도 자녀 그런데 이렇게 인도에 봤지만 35분 내에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결혼 예배로 올 때 하나 옆에 예배 드린다는 이해를 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결혼식 축하하러 온 거잖아요 그때 마음을 다해 사람이 예배한다는 이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모든 결혼식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시야 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한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기를 추구해요 그래서 자랑과 경배는 또 하나님 예배하고 자랑과 경배한다고 옳은 게 아니라 이 자세가 이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예시장에 들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해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요 또 신랑심을 하기를 노력하고요 근데 그렇게 올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참임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예시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배 교회에서 드릴 때는 더 자주 있지만 자기가 참석한 예배 중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처음 봤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분이 한두 사람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안 해요 그분들은 뭔지를 모르는데 좋은 거예요 그 뭔지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지예요 왜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려고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하여튼 대표적인 예로 제가 결혼식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식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 낮 주일 밤 우린 너무나 그렇게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아침 11시에 시작 12시에 끝나요 그리고 그전에는 식사하고 집에 돌아갔다 저녁 예배 오기 또 머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고 저녁 예배를 이어서 드렸는데 오후로 드렸는데 또 식사하려니까 번거롭잖아요 바로 또 식사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1시까지 12시까지 예배드리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저녁 예배드려요 뭐하러 그 예배드려요? 그리고 한 30분 설교하고 그냥 끝내요 뭐하러 그 예배드리냐고요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최근에도 어느 그 연합회 모임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예배드린다고 해요 간단히 기도하고 뭐 설교한다고 해서 뭐 길게 못하니까 간단히 이런저런 근데 뭐야 그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 어떻게 하냐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예배부터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몇 가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걸 때우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라도 해놓고 해야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예배라도 드리니까 그럼 기포하실까요? 무슨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근데 왜 이런 예가 있냐면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타락해 있어요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순서만 하는 대신 순서만 잘 맞추고 돌아가는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해, 자세, 태도, 가치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 행위인데 진짜 예배는 다 빠지고 예배의 의식만 남아있는 이렇게 돼 버리죠 포도나무께는 좀 더 잘한다고 아니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아까 제가 결혼식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굳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형식을 따라 해야 잔한 경험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형식을 따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결혼식이지만 결혼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높이는 어차피 예배로 주님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이 진정한 이해를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으면 다른 형식만 남은 의식으로 전락해 버려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 연결되는 건데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예배의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식 맞히는 것을 예배에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보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식 맞히는 것을 그 다음에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하고 비슷한데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려요 형식적이 되어버리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것은 개념조차 사라진 채 일정한 절차나 순서를 마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려요 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거죠 여기 앞에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지금부터는 한 60년도 훨씬 넘었네요 한 70년 가까이 됐나 그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한 60년 남집 전에 지금 말이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어떤 분이 그 책을 썼더라고요 한국 분인 것 같은데 2000년 교회사에서 세계 기독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21분을 뽑았더라고요 이렇게 쫙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중에 그분이 뽑은 한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책 내용은 본 게 아니고 소개를 보니까 근데 그 여기 보면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해서 그 당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말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간절히 그분을 악망하며 그분 앞에 기다린다 이게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형식적인 거죠 습관적인 거죠 아까 의식으로 잘락해버렸던 것과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제가 식사 기도하면서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식사 기도하려고 고개 숙였는데 조금 아까 기도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한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식사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습관적이었으면 금방 기도해놓고 모르고 또 하겠어요 그만큼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관례가 되어버린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만나면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원래 특별한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혀 이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되면 전혀 이해가 안 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전혀 이해가 안 해요 이걸 예배라고 들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다 중요해요 모여 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임 자체가 교회니까 문제는 모인다고 되느냐 그 말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곧바로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살피 봤던 게 그거잖아요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 하나님 떠난 것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고 곧바로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런 식으로 타락해요 그럼 겉모습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급대기뿐 해요 타락한 것도 모르는 거죠 그걸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반대로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시대에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는 거죠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같이 두고 말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한 건 옳지 않지만 성경이 그러는데 경험대로 성령님이 저나 포도남께 인도하실 때 보니까 이 둘을 같이 인도하시더라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리되지 않은 일이더라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나누었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지에 떠나면 이렇게 예배가 타락합니다 큰 세 번째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혹은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예배의 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배가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의식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식은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예배의식 주일 대예배 그건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예배의식인 거죠 그릇에 올바르게 예배가 담겨야 그게 참다운 예배인 거지 그릇은 있는데 예배의식은 있는데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빈 그릇이죠 껍데기 뿌린 거죠 나눈 것처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참다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눈 데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참다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깔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혹은 예배의 정의도 될 수 있는데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사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이게 예배입니다 찬사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의식은 있어도 화려했는데 사람들 모여서 조언을 입고 와서 성가대 찬양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화려한 설교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찬사와 기뻐하는 건데 이게 없었다면 그 예배는 빈 그릇뿐입니다 예배의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의식만 그래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걸 좀 보죠 신학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스쿠네오 이 말은 그러니까 엎드려 저러다 이런 비슷한 건데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60번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라트리온 테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사나 동사 형태로 26번 나와요 이 단어는 섬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의 서비스라고 공적인 예배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빌리포 3장 3절로 보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바 성령으로 섬기며 근데 이게 많은 영어성경이 성령으로 예배함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봉사하다는 단어가 예배를 말한다고요 라트리온 테스야 아까도 말한 공적인 예배 그래서 오늘날도 예를 들면 영어로 주일 오전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Sunday morning service 그래요 Sunday morning service 영어로 저녁 예배는 Sunday evening service 그러니까 예배를 service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일말로 예배는 Gottesdienst 그래요 그러니까 God's service란 말이에요 dinst란 말은 service란 말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예배를 왜냐하면 이렇게 섬김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는 거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다시 표현하면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그분 외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육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소요르의 문답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첫 번째 그 얘기죠 그게 질문이라면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두 가지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와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찬사 찬사는 뭐냐면 찬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 예배해복 책에 보면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찬사와 감사로 가득하죠 성경 전체 이게 예배 핵심입니다 예배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여기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은 기초성경 공부라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일부를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책에 두 권에 나온 얘기를 지금 여기 두 장에 걸쳐서 아니 두 장은 좀 더 되구나 몇 장에 걸쳐서 줄여놨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평원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평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대표적인 얘기가 10편 104편인데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10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 10편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다이세 10편만 보더라도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는 거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이 10편에 보면 10편이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10편 104편 기자도 그렇고 아까도 말한 다른 10편들을 보아도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데 그 당시에 이 10편 기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닌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요즘 복권은 얼마입니까? 500원입니까? 나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5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여러분도 안 사보셨죠? 자 근데 하여튼 500원짜리 복권을 샀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복권이 몇 조짜리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당첨됐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 500원짜리 샀는데 그게 지금 많이 어려운데 20억짜리가 당첨됐다 오늘 통보를 받았어 그럴 때요 내 영화나 여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그런 말을 해?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러지 내 영화나 여와를 찬양하러 뭐하러 그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그의 상태가 뭐 전혀 다른 건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을지 몰라도 뭔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자기에게 지금 내 영화나 여와를 송충하라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예배는 적극적인 우리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지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여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당연히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지만 차장 경배하더라도 최상 형태의 예배거든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이해를 가지고 나오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세 자체가 없어요 나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요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마음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아침에 기분도 꿀꿀해 날씨도 좀 그런 데다가 요즘 갑자기 좀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좀 흐리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안 나고 날씨도 좀 꿀꿀해 들어오는데 옆에 사람은 부닥쳐서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부닥쳐서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런데 또 들어왔더니 날로도 아직 안 펴져서 좀 쌀쌀쌀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이 저절로 동해져서 어느 순간에 그래도 마음을 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열리기를 기다려 이런 사람은요 거의 평생 동안 올바른 예배 드리지 못해요 될 때가 있겠죠 인생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삶의 어려움이 있다 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된 염려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더할 것도 없어 온갖 거기에 휩쓰여가지고 예배고 뭐고 뭐 어디 있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세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참 목회자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성들도 불쌍해요 그러겠죠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들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게 만들려고 온갖 감원의설을 가지고 그냥 마음은 동알되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아까 10편 기자들 내 영혼아 여혼아 송축하라 이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해야 하는 거 이걸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해 나가잖아요 요게 있어야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게 있어야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가 안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지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선명히 인식되지 않는지 지금 내게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또 회개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하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를 시도하고 또 실행해 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게 없으면 예배를 올바를 못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은 내가 너무 오늘날 오늘 날 이렇게 하니까 좀 죄송한데 실제로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오늘날은 이 자세부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앉아서 판단하는 자세만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나이 춥냐 주문부터 시작해서 왜 목삼새로 오는 날 저러냐 성가대는 왜 저 모양이야 오늘따라 이러고 있어요 예배를 올바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 장에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예배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예배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길 홀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해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 두 번째 아까 소율이 문답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기뻐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연말이 되는데 지금 소문이 돌기로 이번에 승진 목록에 내가 올라갔다고 곧 발표될 거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감사할 일 그것만은 아니죠 수없이 많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율이 문답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건 찬사 감사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그분은 예배냐 쇼냐 라는 책에서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지 왓슨 박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이분을 레벨으로 그걸 보는데 감사와 탁월함 그러니까 감사는 gratitude 사실 제가 말하는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해요 이분은 왓슨 박사는 그것을 예배의 레벨로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레벨도 맞긴 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 건데 감사와 탁월함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제가 말한 찬사와 같은 거고요 여기에 탁월함, excellence라고 되어 있는 탁월함은 제가 말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감사의 수준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는 것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아닌 거죠 진정한 감사는 아닌 거죠 그것도 감사는 맞는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는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면 성경은 말한 대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라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냐고요 그런 이해를 가지면 그리고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감사 안 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오늘날은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여기에 머무니까 감사의 수준도 미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탁월함 여기에 탁월함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탁월함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이란 말은 His transcendent 하나님은 창도제자는 창조자로서 우리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재하신다면 imminent 이러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인만의 하나님 이게 이제 내재성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뻐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이게 좋은 예가 그겁니다 좋은 예가 여기 보면 다윗의 예인데요 다윗의 예인데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 자신도 자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의 수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그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성경 9절을 보죠 6장 14절에서 16절, 20절, 22절 다윗이 여우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우와의 괴를 메워오니라 여우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우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해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우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우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참 이게 볼 수 있는 참 다윗의 예배를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읽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약계가 엘리트에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오베리에 도면 있었잖아요 이 언약계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보세요 국가 전체에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일어난다면 오늘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그럴 때 성대한 의식을 하겠죠 왕도 그 당시에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화려한 왕복을 입고 성대한 의식을 하겠죠 제사는 많이 드릴 수 있죠 엄청난 그리고 수많은 제사양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성대한 예배를 드리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다이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성대한 그야말로 화려한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배봇 일반 사람도 있는 것 같은 그냥 두루마리도 걸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속옷 입은 것 같은 그 옷을 입고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 미갈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한 겁니다 미갈의 눈 미갈의 누구죠 이 사울이 다이슨을 보고 자기 사이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갈을 내어준 겁니다 미갈을 그러니까 이제 다이슨의 아내인데 사울의 딸인 거죠 사울의 딸인데 이 행위가 이 행위가 미갈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러니까 지금 비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러면서 비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에 심지어 거기는 괴집종들도 많은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그렇게 방탕하게 행했다 자 보세요 미갈의 눈은 이게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어쩌면요 미갈이 어디서 이해를 가졌을까 이게 사울에게서 가진 겁니다 사울은 예배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졌던 예배하고 이해하고 사울에는 안 나와있지만 지금 미갈이 가지고 있는 이해 근데 이거는 사울에서 가진 게 거의 틀림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가졌던 예배와 지금 다이시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이해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이해를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해 미갈이 가지고 있던 이해와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형사태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성대하게 근데 이 중심은 없는 오늘날 주일날 교회 예배들이로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미갈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갈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좋은 옷 입고 왔는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는 좋은 옷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마음의 자세인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한 예배 근데 여기에 지금 미갈이 그랬고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집을 버렸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도 살펴볼 때 10편, 27편, 4절에 살펴보고 또 그 구절 토대로 여러 구절을 살펴볼 때 보았지만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을 구하지 않았죠 자기 생각대로였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만 하더라도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전락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면서 예배는 성대하게 드릴지 몰라도 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근데 다이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세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입니다 이 두 개가 근데 이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든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든가 예배나 한쪽은 한쪽대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없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는 껍데기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갈과 지금 다이슨 예배 자체가 이해가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하는 미갈의 이해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기 보면 다이시 그 가족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을 아까 20절에 다이시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자가 거기에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축도도 이런 개념에서 일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도도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배가 드려진 상황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건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다이시 뭐하러 왔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가족을 축복하러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배부터가 신앙에 이해부터가 완전히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르니까 축복을 받기는 커녕 거기 보시면 그 뭐죠? 이 구절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보면 다시는 그 다이시 그 구절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미갈에게 안 들어갔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부터 미갈은 다이시 왕의 신임을 잃은 겁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신임을 잃은 거죠 축복하러 갔었는데 축복하러 갔었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다이시의 예배를 본다면 다이시의 예배를 본다면 지금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 이건데 다이시는 뭐라고 이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오직 여호와께 한 것이다 여호와께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네 눈에는 천하하게 보일지 몰라도 계집종들한테 높임을 받을 거다 하나 옆에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죠 왜 다이시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아 언약계라는 골동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뻐했는가 아니죠 그 언약계에 붙은 금이 좋아서 그랬는가 다이시 창고에 있는 금덩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질 때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금을요 사실은 다이시 다 준비했다가 사무엘이 솔롬을 다 넘겨줬어요 성경에 보시면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이라는 것을 다이시 준비했다가 자기가 지키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이 자기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고대로 넘겨준 거였어요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는데요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거든요 앞으로 살펴봤듯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다이시 마을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한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또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경배를 드릴 때 몰립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근데 이게 있어요 참 중요한 게 예배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찬양 경배의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게 예배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있는 거라서 예배가 자라나기도 하고요 쇠퇴하기도 합니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으면 태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시편에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아까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의 마음껏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가 날이 갈수록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예배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예배도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거쳐갈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인도에 가신다 하나님을 긁고 하는 삶 여러 번 나눈 대로 그때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보 기존의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하면서 경비와 찬양 한 두 곡쯤 여기다 복사해가지고 넣어서 예를 들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런 찬양 같이 중간에 했어요 초기에 이렇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우리 왕이셔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비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불평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지금도 누가 불평인지 기억도 다 나요 저한테 한번 잘 보이면 평생 기억합니다 잘못 보이면 누구도 아니고요 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주보는 뭐고 또 뭐 초기는 뭐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금 예배에 대한 이해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자수도 이만큼도 없어 종이 한 장 더 들어간 게 불편한 거예요 종이 한 장 더 들어갈 게 근데 이렇게 주님을 쭉 예배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랬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면 되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처럼 근데 개인이든 단체든 예배는 생물이라서 자라납니다 근데 문제는 퇴보도 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모양은 비슷하게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의미인지 하나님의 문양하시면 점점 대부합니다 그러면 모양만 남습니다 나중에는 화석하다 신앙 되는 거죠 누구처럼 돼버리느냐 미갈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까 그 보면 미갈과 다잇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것 앞에서 보시면 그리고 예배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다잇과 같은 이해를 가진 성도보다 미갈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다고 해도 전혀 관여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 풀빛 주석에서 랑에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잇 행동에 대해 다잇의 종교적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을 잘 드러내주는 행동이다 즉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계를 수도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데 대하여 감격하며 온몸과 마음으로 이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찬양팀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인도자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우리 찬양인도를 잘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오이코스 리더들도요 우리가 예배에 인도하는 걸 잘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 오이코스 방문하고 그럴 때가 없어서 그런데 오이코스 리더들을 예배하는데 딱 들어가면 제가 오이코스 리더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린 거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보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는 보면 금방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에 납파하는 교회들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를 같이 하니까 선교단체만 하면 이번 주에는 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설교도 부탁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주님이 따라가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분이 보완이 좀 필요한 건지 어떤 분이 잘하고 있는 건지 볼 텐데 제가 저도 목회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저는 보도나무게 선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서 한 번 같이 예배해 드리면요 그 교회가 어떤 상태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한 가지만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만큼 예배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사실은 근데 형식이 아니고요 모양이 아니고요 순서가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 올바로 안되면 올바로 인도 못합니다 당의성만 강조하고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해도 변화가 안되면 자기가 안되어 있는데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태프들에게도 많이 그런 부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이렇게 인도한 분들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일들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그렇게 표현한다면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찬양을 마음껏 드리면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게 예배죠 우리 예배가 인도자가 앞서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지금 오이코스 전체 예배도 회복될 많은 절실한 피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근데 이렇게 올바른 2회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자가 회복되죠 침체되어 있는 오이코스는 보면요 뭐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예배가 지금 침체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에이든 토저는 단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감사보다 더 높은 단계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의 단계도 올바로 이루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온라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연말되면 감사의 조건 써내면 감사의 조건 써놓는다는 게 결국 무엇밖에 못 써냅니까 금년에 우리 수입이 안 줄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이번에 좋은 학교 가서 감사하고 이런 게 몇 가지 써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감사의 단계도 드리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연결해서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건데요 이건 뭐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감사도 관련된 예배 전체와 관련된 건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사도의 16장에 나오는 예가 좋은 예인데요 거기 보시면 좋은 예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요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막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러던 중 바울이 하루는 밤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며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걸 분별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같이 모인 팀들끼리 나누고 우리가 하듯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지금 분명히 주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로 옵니다 마게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빌립보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빌립보로 가게 된 게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막으시고 또 환상이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이셔서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면 모든 게 팍팍 풀려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니까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팍팍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일은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역 눈에 보이기에 사역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자주장사 그러니까 아마 그 염색 뭐 이런 부분들 그 해서 하는 그 뭐죠 일원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사역은 열매는 별로 없는데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가 뒤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예언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귀신 들려 점을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점쟁이들도 귀신 들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눈치 봐서 하는 가짜들도 있고요 귀신 들려 산 진짜 점쟁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귀신 들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점쟁이로는 진짜 할지 몰라도 귀신 들려 하는 거예요 거짓인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려 사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잘 맞춰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노예인데 이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점을 잘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어 와가지고 점 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거죠 주인들에게 근데 소위 말하면 용하다는 점쟁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 그러면서 바울의 뒤를 따다니면서 하루 종일 소위 말하면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정확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이렇게 복된 소식 전한다고 정확한데 문제는 귀신 들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이게 좀 근신되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네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이 여자애 같은 경우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 나가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걸 알고는 뭐죠? 귀신 나갔다 뭐 이런 건 모르지만 그 능력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걸 알고는 이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당시에 채찍에는 끝에가 이렇게 쇠고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때리면 이렇게 살이 막 여러분 같이 영화에 보셨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손에도 발목에도 차꺼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인도를 분명히 깨닫고 여기 왔어 근데 왔는데 사약은 전혀 확장되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혔어 그럼 이상한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주일날 교회일 때 감사의 주진도 올바로 이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냥 안민의 사항과 똑같이 세상에 자기 원하는 건 잘 된 거 그거나 감사하지 그 외에 건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성교회는 범사의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성교 구절일 뿐이고 자기하고는 너무나 무화하고 예배들이 올 때에도 정말 예배들이 자수도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닥쳤으면 어떻게 했겠냐 원래 성도들과 일반적인 성도들과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원망 불평 다 했겠죠 심지어 뭐 그러기도 했겠죠 하나님 우리 등이 성에서 배가 아프십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거기 가는 걸 가로막고 여기 보나가 저 이게 뭡니까 그랬겠죠 근데 보시면 바울과 신라는요 이 상황인데 밤 12시에 미드나이트 밤 12시에 영어성교회 보면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는 흔히 감사의 설교를 할 때나 목회자들이 또 감사의 예를 들 때나 뭐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뭐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애들에게 감사의 예를 들을 때 이 예를 많이 들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 수준도 이루지 못해요 진정한 예배 가능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예배 회복에 대해 시리즈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하고 우리 같이 이제 간단히 기도하고 이제 뭐지? 그 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대부분 계셨겠지만 추가구 2장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정하며 주 따로 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할 기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길이 온 맘 다해 이 찬양을 딱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오늘날 내 백성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사관하듯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원망, 물평, 바가지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나눈 것처럼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지금 감사할 때냐고 이 상황인데 그리고 온갖 자기 초점은 여기 이 문제에만 입사해 있어 죽은 한 사람 여기만 관심이 있어 오로지 이거 해교 이거 치유 이거 해보 이거 역사 이거만 관심이 있어 모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그거는 지금 나중일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이런 전혀 그리고 좀 같이 하자고 내가 지금 그거 할 때냐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이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바울이요 절대 감사할 수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왜 감사할게요 여기 나온 대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형아 경원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제가 미국 유학가교에서 공부할 때 기도할 때도 보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감사도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누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직장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을 말씀하셨고 환경이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나 목회자가 된 다음에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신 신종이 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지는 안 되어지면서 그럼 나는 목회자는 못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계기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을 의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도 직장인 가도 길을 가도 잠을 자도 의미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옥감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고통만도 하겠죠 살아있다는 의미가 진짜 완전히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지 목사는 못되고 목사는 되면 저는 살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 다른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런데 길은 없는 길이 그냥 없는 정도가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못하고 직장 다니니까 밤에 직장 마치고 집에 올 때쯤 되면 가까운 교회 집 가까운데 보관삼도 그 당시에 살았는데 그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기도실이 비어있어서 열려져 있어서 방금할 때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놀아오신지 없어요? 마음이 확실한 사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일이 다 되어진 다음에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게 걸려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그분의 약속 또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그분께 드리는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게 지금 다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조건적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둘이 다 이게 모든 게 그렇듯이 이게 선순환, 악순환이죠 예배할수록 믿음도 자라나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 다음 악순환도 반대하고 이렇게 점점 선순환, 악순환인 거죠 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사실 여기 하박도 나오는데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들으면 별로 감이 안 와요 이게 왜 감이 안 오냐면 여러분이 그 당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감이 안 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이들은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원래 말하면 직장도 없고 차도 없고 음식도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바구 4장 아바구 2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변화오자 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구원도 예배도 우리의 신앙 전체가 여호하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런다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굳어지잖아요 감사해요 남력이죠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집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세계 인구 전체 5% 안에 들는데요 지금 세계가 좀 더 잘 사라졌으니까 요즘 집값 모르기 전으로 따져도요 집 하나 있고 차 하나 있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세계 인구 10% 안에 들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뭐 하겠죠 5%는 뭐 할지 몰라도 그만큼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감사는 사라지죠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신앙인 거죠 사실은 잠깐 말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누에미아 8장에 누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오직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니까 참 이게 중에 제가요 초기에 그 특별히 중복이도 하고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연결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앙의 모양을 쓸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마다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입술 뿐인 예배 이런 게 보여지면서 오래지 됐죠 하나의 배에게 하고 은혜를 구하고 교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그 기도 시간에 함께 하더라고요 함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셔지가 보이니까 이게 워낙 제 마음을 강하게 압도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허니 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목도로 근데 제가 그렇게 중복이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죠 오늘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참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구제를 보면서 그대로는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잘못했다는 게 보여지죠 여러분 니에미아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니에미아는 아닥사사 왕 때 술을 맡은 관원장 연회장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으로서는 그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벽 무너져 있고 성문은 지금도 불탄체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마음대로 들랑달랑하고 도시 자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리멸멸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금식함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 열방의 빛이 되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 진리의 성업 의의 성업 하나님을 의도하신 예루살렘인데 의의 성업은 커녕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되어 있는 포호 자체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보고 금식함에 회개하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입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돌아 봐달라고 이게 얼마나 그를 압도했든지 그로부터 한 4개월 후에 그가 왕 앞에 나가거든요 4개월 동안 금식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4개월 금식을 살 사람 없으니까요 금식을 일정 기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느예미아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 왕이 금방 그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지금 왕이 왕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애하는데 파티하는데 지금 완전히 분위기 깨면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쁜 너 지금 뭐하는지 네가 지금 연애장이 그렇게 관리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상황인데 너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려워하면서 사실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닥스다 왕이 느예미아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성 진이라고 파송해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책령을 내려서 도와주라고 필요한 재료들 공급해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느예미아가 와서 이스라엘 장노들을 설득해가지고 성벽을 짓는 일을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유대나라 강해지면 그들이 압제를 받을까봐 온갖 방법을 다해서 막 아닥쌓다고 하고 상고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온갖 그냥 시기 질투 막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보초수고 한 팀은 일하고요 밤낮으로 교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삽 들고 이러는 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보초수고 또 한때는 일하고 해야 되니까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잣도도 얼마나 잤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돌봤겠어요 농사를 못 돌보니까 흉년 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을 다해 이렇게 하는데 농사라도 잘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도 진짜 너무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농사까지 안 돼서 흉년 들게 하셨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악간이 말하기 원하고 자기 편안하면 되는 거고 성이 무너져 있든지 말든지 그런데 노예미아는 노예미아와 그 팀들은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 안식일을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하나님께 복된 날이니 단 것을 먹으라 없으면 나눠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배 핵심이 여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왜 기뻐요소가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그 힘든 상황에서 지리멸멸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방에는 이 토록심한 그심한 거기다 농사까지도 풍년이든 그런데 단 거 먹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게 예배고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실제로 우리 힘을 주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을 주고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우울증도 생기고 압박도 있고 그런데 이 참다운 예배가 그 모든 것 세결책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내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 오늘 살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생시켜 소생될 것이고요 진정한 기쁨과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될 것이고요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다면 봉사가 힘이 들고 지쳐 있다면 열정과 기대가 사라져 있다면 삶의 의욕을 잃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부터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신 사랑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에 좀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죠 추가하국 2장 주님과 함께하는